그곳이 안박사 부처라는 말이 한입 건너 두입 건너 송도원 손님들에게 알려지자 안빈 부처의 아침 저녁 3번은 더욱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용서하십시오 안박사 아니십니까? 네 안빈이아요 그러십니까? 이 모양으로 자처하여 인사하는 사람도 생기고 실려우시다마는 선생님 가족사진을 한장 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가지고 다니는 코닥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생겼다 안빈이가 송도원에 있다는 말이 돌자 안빈의 독자, 환자, 친구, 모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안빈을 찾게 되었다 옥남은 남편의 명예가 높은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그러한 남편의 아내가 된 영광을 황송하게 생각하였다 선생님 부인이셔요? 네, 내 아내입니다 이렇게 안빈을 찾는 사람들이 옥남에게 경의를 표할 때면 옥남은 자기의 초라함을 깊이 느껴서 부끄러웠다 선생님 오래 계셔요? 아내가 몸이 약해서요 아내는 8월 한 달 여기 있겠고요 나는 오늘 밤차로 서울로 갑니다 병원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십니까? 이러한 인사도 몇 십 번인지 모르게 하였다 선생님을 참 여기서 배웠기는 의외에요 또 행복입니다 선생님 작품은 어려서부터 읽고 또 사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인사도 여러 번 받았다 어, 이 어른이 안박사시요? 어, 참 갸륵하십니다 신문상으로 여러 번 존송을 듣자 왔지요 이러한 대단히 점잖은 인사를 하는 이도 있었다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할 때마다 안박사는 수줍은 청년과 같이 네, 안비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로 대답할 뿐이요 여러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저편에서 더 무슨 말을 할까 봐 두려워하듯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가던 길을 갔다 안비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존경을 받는 것이 괴로웠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삼아 안비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청하러 오는 사람도 있겠고 또 더러는 의학박사, 문학박사라는 허명을 보고 그러는 이도 있겠지만은 순결해 보이는 청년들 중에는 분명히 자기를 숭배하는 듯한 표정을 보이는 이도 있었다 이것이 안빈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다 안비는 은공이란 말을 생각한다 남에게 물질로나 정신으로나 대접을 받을만 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아라한 지경에 달한 사람이 비로소 가지는 덕이요 자격이다 또 부처의 열 가지 칭호 중에 첫머리로 꼽히는 칭호다 중생 중에 어른이 되고 스승이 되어서 중생의 복전이 될 수 있는 이가 비로소 누릴 수 있는 덕이나 이러한 덕을 가진 이 조차도 남의 대접을 받는 것은 대접하는 중생에게는 복이 되더라도 대접을 받는 이 편에서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여든 하물며 그만한 덕이 없는 자이랴 은공의 덕이 없는 자가 중생의 공양을 받는 것은 밥 한 알갱이라도 모두 제 몸을 태우는 지옥의 불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값이 없이 제 식구들에게 공양을 받는 것도 죄송하거든 하물며 남들에게랴 안빈은 젊어서부터 시와 소설 등 문학을 썼다 그것이 안빈에게 꽤 큰 명성을 가져왔다 안빈은 처음에는 그 명성을 대단히 기뻐하였고 또 자기의 문학적 능력과 공적은 그 이상의 명성을 얻기에도 합당하다고까지 생각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의 문학적 작품이라는 것에 대해 인류에게 무슨 도움을 주나 도리어 청년 남녀의 정신에 배탈이 나게 하고 도덕에 신경세약이 되게 하는 것이나 아닌가 대체 세계의 문학이란 것은 또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도 다분히 담배나 술이나 또 더 심한 것은 순화도가 아닌가 안비는 톨스토이가 영국과 불국의 대문학이란 것을 매도한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의 초기의 작품들을 스스로 매도한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안비는 소의 신이 소설이니 하는 것을 쓰면서 중생이 땀 흘려 이룬 밥을 먹고 옷을 입는 것이 하늘이 무서운 것 같았다 더구나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변변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독이 있으리라고까지 생각되는 제 작품이란 것을 보고 순결한 청년 남녀들 중에서 그것 때문에 저를 사모한다는 말을 듣거나 편지를 볼 때에는 그는 바늘방석에 앉는 것 같았다 그가 먹는 밥이 알라리 지옥불이 되고 그가 받는 독자들의 칭찬이 마디마디 정제하는 선고가 되는 것 같았다 이에 안비는 당연히 자기가 주관하던 문예잡지 신문예를 폐관하고 의학을 배우려고 다시 학생이 된 것이었다 안비 내 잡지 신문예는 10년 가까이 문예계의 중심 세력이었다 여기서 수십 명의 시인과 소설가도 나왔다 신문예는 당연히 문학사의 중요한 몇 페이지를 점령할 것이오 안비는 32세에 벌써 문단의 거장이여 지도자의 지위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안비는 그러한 신문예를 폐관하고 일찍 문사생활을 청산한 것이 세상에서는 큰 의문으로 생각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문단의 친구들은 직접 안빈을 대하여 그 그릇된 결심을 돌리기를 권하였다 옥남도 남편의 처사에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 이리하여 안비는 문필 생활을 벌이고 의사가 된 것이었다 정성껏 병을 보아주고 밥을 먹는 것은 적이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병들어 불쌍한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또 다음에 의안을 주는 것이 안빈의 성미에 맞았다 안비는 모든 병자를 다 무료로 치료하고 싶었으나 그에게 그만한 복력이 없는 것이 슬펐다 만일 돈이 많을진된 안비는 돈을 말하지 아니하고 병자를 보았을 것이다 이러지 못하는 것을 안비는 복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믿는다 복해 구족할 때 비로소 대의왕이 되는 것이어서 그 때에야 중생의 마음과 몸의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하거니와 안비는 이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한 정도에 달할 때까지는 안비는 다만 환자가 진찰료와 약값을 주면 받고 안 주면 독촉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왕진을 청하더라도 걸어서라도 가보는 것으로 겨우 양심의 만족을 얻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이 혹은 방면 의원에게 혹은 경찰 관서에 알려져서 신문에 무슨 큰 칭찬이나 되는 듯이 크게 오르는 것이 안비에게는 고통이었으나 그것은 무관해 하였다 안비는 다만 그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부끄럽다 황송하다 하는 생각을 한 5분 동안씩 묵상함으로 이것을 참았다 이러한 일이 다 안비는 안비의 명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 것이지만 그러한 명성은 문사로의 명성보다는 그다지 괴롭지 아니하였다 문사로의 명성만은 안비에게 있어서는 참아 견디기 어려운 수치와 같았다 안비는 오래간만에 병원과 연구실 속의 세상에서 해수욕장이라는 모든 사회의 견본시와 같은 세상에 나와서 그 싫은 문사로의 명성을 다시 받게 될 때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옛 제약을 들추어내임을 당하는 것 같아서 불쾌하였다 일주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토요일 밤차로 서울로 올라올 때에는 가족을 떠나는 것은 섭섭하였으나 그 명성을 떠나는 것이 기뻤다 불보살의 명성밖에 치할 명성이 어디 있는가 마음의 모든 때가 벗겨지고 탐 진 치의 모든 번뇌가 다 쓰러지고 다시는 마음이 내라 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는데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벌써 나고 죽는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려서 내가 하는 일이 오직 중생을 건지는 일이 될 때 내 손이 등이 중생의 아픈 데를 만져서 고칠 수 있고 내 말이 등이 중생의 마음의 괴로움을 씻어주는 감로가 될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명성이 전 지구상에만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세계 온 우주간의 모든 중생 세계에 퍼진 것이니 이 명성은 나를 위한 명성이 아니라 중생이 듣고 와서 병을 고침을 받고 잘못된 길에서 건져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있을 것이다 그 밖의 모든 명성은 실로 몇 푼 어치 안되고 또 며칠 가지 못하고 또 몇 사람에게 알려지지도 못하는 보잘것 없는 헛것이다 마치 유치장 구석벽에 손톱으로 새겨서 적어놓은 재인의 이름과 같은 명성이다 안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침 햇빛에 바다가 금빛 물결을 뜸실거릴 때 아침차에 내린 순옥은 송도원 해안으로 자동차를 달리고 있었다 안비 내 병원에 온 지 3년이 넘도록 이틀 이상을 안비 내 곁을 떠나본 일이 없는 순옥은 어젯밤 서울역을 떠날 때 눈물이 쏟아졌다 잠시 떠나는 것인 줄은 알면서도 어차피 간호부 한 사람을 더 두어야 하게 되었으므로 곧 새 간호부 하나를 고빙하고 순옥이가 원산으로 오게 된 것이었다 순옥 원산 좀 가줄 수 있겠어? 하고 안비니 순옥을 보고 물을 때 네 하고 순옥은 무슨 뜻인지도 분명히 모르고 대답하였다 나 개인의 일을 해 달라서 미안하오마는 우리 집 동물을 가 좀 해 주 주사도 놓아주고 체온도 검사해 주고 자세히 말 안 해도 다 잘 알아 할 줄 믿소 네 이렇게 해서 순옥이가 원산으로 오게 된 것이었다 차 속에서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 순옥은 심히 허전하였다 병원에 있을 때에는 아침에 눈만 뜨면 진찰실을 다 정돈할 만해서 8시 10분 전쯤 되면 안 선생이 오실 것을 믿고 기뻐하였던 것이다 안비니 얼굴이 현관에 보이고 순옥이 안비니 모자를 받아들면 순옥은 행복한 하루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해가 떠도 8시가 되어도 안비는 만날 수 없는 것이다 하면 순옥은 열차가 거꾸로 굴러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순옥의 팔뚝식의 소리와 함께 차차 멀리 멀리 안빈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다 가만히 생각하면 550리라는 서울이 5만 5천리만큼이나 멀어져서 도저히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것 같았다 순옥의 자동차는 해안 제일 1호 안빈의 명암이 붙은 별장 앞에 닿았다 문 열어주세요 를 서너 번이나 부를 때에야 정의를 업은 순이 엄마가 대문을 열었다 아잇 병원 아시셔 하고 깜짝 놀라며 순옥의 손에 든 가방을 받아들었다 정의야 아가 하고 순옥은 순이 엄마의 등에서 정의를 받아서 안고 뺨을 비비며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고 물었다 네 안녕하셔요 하고 순이 엄마는 가방을 들고 들어가며 아씨 병원 아씨가 오셨어요 하고 2층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아이 아직 주무시는걸 순옥이가 순이 엄마를 본다 주무시기는 벌써 일어나신걸요 선생님이 안계셔서 식전 산보도 안하시고 아기들하고 2층에서 바다 구경하고 계셔요 아이 순옥이 왔어 옥남이가 2층에서 내려다본다 순옥이 누나 순옥이 누나 협의와 윤희가 엄마 겨드랑이 밑으로 순옥이를 내려다보며 부른다 순옥은 정의를 아는 채로 2층으로 올라간다 순옥이 누나 순옥이 누나 두 아이는 순옥의 허리에 치마를 안고 매어 달린다 순옥의 팔에 안긴 정의는 제 순옥이를 빼앗기기가 겁나기나 하는 듯이 조그만 두 팔로 순옥의 목을 껴안고 깨닭깨닭 웃는다 순옥은 협의 잘 있었어? 윤희도 잘 돌고? 하고 한 손으로 이의 머리를 껴안아 보고 저의 머리도 껴안아 본다 그리고 순옥은 눈물이 쏟아질 듯한 것을 참는다 순옥은 안빈의 아들, 딸들을 보면 제 혈속과도 같이 그렇게도 반가웠다 안빈에게 가까운 것이면 제게도 가깝고 안빈에게 소중한 것이면 제게도 소중하였다 지금도 문 밖에서 순옥마를 만났을 때 껴안고 싶도록 반가웠다 글쎄 어쩌면 저렇게도 순옥이를 따러? 친 동기기로 저렇게 따를 수가 있나? 아마 무슨 큰 인연이 있는 게야 옹남은 아이들이 순옥에게 매어 달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윽고 아이들을 다 떼어놓고 순옥이가 자리에 앉은 때 옹남이가 그래 순옥이 어떻게 왔어? 하고 물었다 선생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왔어요 사모님 모시고 있으라고요 그럼 오래 있게? 언제 오란 말씀은 없으시고요 음 아무려나 잘 왔어 선생님이 계시다가 올라가신 뒤로는 아주 쓸쓸하더니 이제는 순옥이가 와서 같이 있게 되어서 좋겠어 제일은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아이 참 순옥이 세수나 해야지 세수한 게 이래요 하고 순옥은 웃는다 순옥이가 떠나도 병원은 괜찮은가? 새 간호부가 하나 왔어요 아무리 새 간호부가 왔기로써니 순옥이 하던 일을 할 수가 있나? 선생님 말씀에 병자들이 순옥이만 찾는다던데 또 이러시던데 좋은 병원이란 좋은 간호부 있는 병원이라고 병자의 병이 잘 낫고 안이 나는 것은 의사보다도 간호부에 달린 것이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순옥이 칭찬을 하셔요 순옥은 부끄러운 듯이 말은 없고 고개만 숙일 뿐이었으나 안빈이 자기를 칭찬하였다는 말은 뼈에 사무치기 기었다 천하 사람들이야 다 무엇이라고 하든지 안빈에게만 쓸모있는 몸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순옥의 소원이었다 그날 오후에 순옥은 처음으로 바다에 나갔다 새로 수영복을 사고 고무 모자를 사고 캡까지 사려다가 옥남이가 안이 산 것을 보고 커다란 타월 두 개를 샀다 순옥이가 익숙하게 수영복을 입고 정의를 안고 나서는 양을 보고 옥남은 참 순옥이가 이쁘기도 해 몸이 옥으로 깎은 것 같아 하고 순옥의 하얀 팔을 탐스럽게 만져보며 참 이쁘게도 생겼어 어쩜은 몸은 나처럼 여인 편이면서도 살결이 이렇게 분결 같고 순옥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쁘시지 하며 순옥이 면계하리만큼 순옥을 훑어본다 아이 사모님도 글쎄 옷을 벗고 그렇게 수영복을 입고 나서니까 참 깜짝 놀라겠어 내가 남자라도 이런 몸을 보면 반할걸 할 때 옥남의 눈에는 남편의 모양이 번득인다 그리고 순옥이가 하얀 간호북을 입고 남편의 곁에 있는 양이 보인다 이러한 옥남의 말을 듣는 순옥도 옥남이가 이렇게 제 육체에 대하여 주목하는 것이 일종의 질투가 아닌가 의심한다 그리고 몸에 소름 비슷한 것이 끼침을 깨닫는다 엄마 어서 와 무엇들 해 하고 벌써 밖에 나가서서 어른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소리가 옥남과 순옥을 구원해 준다 순옥은 정의를 안고 옥남의 뒤를 따랐다 오늘도 볕은 잘 났다 난빛이었고 바람은 별로 없으면서도 물결은 좀 잃었다 순옥은 한 팔에 정의를 안고 한 손에 협의를 끌고 바다로 들어갔다 옥남이는 이제는 바다와 사귀어서 곧잘 깊은 데까지도 들어오고 또 목까지 물에 잠그기도 한다 갈매기들이 떠돌았다 누런 도틀단 배들이 덕원 쪽에서 원산 쪽을 향하여 저어간다 원산서 욕객을 실은 발동기선이 온다 사람들이 쭉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옥이는 해수욕 해 보았지? 네 원산도 와 보았어? 네 학교에서 한 반이 엔통 와서 텐트를 치고 한 2주일 있다가 간 일이 있어요 그럼 헤엄도 잘 칠 줄 알겠네? 조금 쳐요 얼마나? 학교에 다닐 때는 한 마일은 쳤어요 한 마일? 옥남은 눈을 크게 뜬다 네 아유 그럼 여기서 저 산바시까지는 갔다가 돌아오고도 남겠네? 옥남은 사람들 많이 있는 산바시 쪽을 본다 네 그만큼은 갔다 올 것 같아요 2주일 동안에 그렇게 배워치나? 그 전에도 좀 배웠어요 어디서? 평양서? 네 대동강에서요 참 대동강이 있지 평양서는 여자들도 헤엄을 치나? 학교에서 가르쳐 주어요 음.. 학교에서? 네 우리가 처음 학교에 다닐 때에는 교군을 타거나 인력거를 타지 않으면 치마 쓰고 다녔다누 사모님 어느 학교에 다니셨어요? 그때야 이와하고 진명 밖에 있었나? 난 소학교는 진명 다니고 고등학교는 관립 지금 고등 여학교지 네 그리고는 동경 가셨습니까? 응 미술학교에 다니셨다고요? 뭘 음악도 배우느라 미술도 배우느라 하다가 말았지 그때에는 음악을 배운다면 인연 광대가 되련 기생이 되련 이러시고 미술을 배운다면 인연이 환쟁이가 되려나 이러시고 아버지께서 말이야 세상이 퍽 변했어 옥남은 멀거니 옛날 일을 생각한다 아이들을 재워놓고 나서 순옥은 오래간만에 한 이십분 동안 헤엄을 치고 텐트로 돌아와서 귀에 불을 빼었다 참 그렇게 한바탕 헤엄을 쳐 보았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 하고 옥남은 부드러운 듯이 순옥의 젖은 몸을 바라보았다 순옥은 안 할 일을 하였구나 하고 헤엄친 것을 후회하였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옥남은 순옥의 손에 주사를 맞고 이 모양으로 하루하루의 생활이 계속되었다 순옥은 몸소 반찬가게에도 가고 생선집에도 가서 반찬거리를 사다가 옥남에게 여러가지 반찬을 만들어주었다 양식을 곧잘 만들어서 아주 제격인데 하는 옥남의 칭찬을 받았다 이제 좀 누워 계시지요 순옥은 이 모양으로 옥남의 요양생활을 감독하였고 옥남도 마치 입원한 모양으로 순옥의 말을 잘 들었다 허전해 순옥이 2층에 와서 나하고 자서 안 돼? 순옥이가 온 지 이틀 만에 옥남은 제 모기장 속으로 끌어다가 자게 하였다 순옥은 옥남이가 잠이 드는 것을 보고야 잠이 들었고 밤중이면 한두 번씩 깨어서 옥남과 아이들의 이불을 바로 잡아주고 또 가만히 옥남의 등에 손을 넣어 식은 땀을 흘리진 않나 검사해 보았다 그리고 날마다 옥남의 온도표와 음식 먹은 분량과 잠잔 시간 삼보한 시간 바다에 들어간 시간 그날의 기분 등을 자세히 적어서 안빈에게 보고하였다 오늘 또 보고 썼어? 내가 말 잘 듣는다고? 이렇게 옥남은 농담 삼아 물었다 그래도 그 보고를 보여달란 말은 아니하였다 순옥이 처음 와서 한 사후일간은 옥남은 순옥을 알아보려는 떠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가끔 불쾌에 가까운 생각도 일어났으나 순옥이가 그렇게도 지성으로 그렇게도 표류 없이 도무지 저를 잊어버리고 오직 옥남과 아이들만 위하는 것을 보고는 옥남은 순옥에게 대한 모든 거미줄을 걷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순옥에게 대하여 정이 들고 말았다 자기가 절반은 어림으로 나머지 절반은 체면으로 은의를 향하여 순옥을 설명한 것이 다 참인 줄을 깨달을 때 옥남은 기뻤다 그동안 순옥에게 대하여 다소 의아의 눈을 가지고 보아온 자기의 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순옥이가 온 뒤 첫 일요일 아침에 안빈이가 왔다가 월요일 오후 차로 서울로 돌아간 날 밤 그 밤은 음력 7월 보름달이 환하게 밝았었다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옥남은 목이장에 나와서 발코니에 놓인 등교에 앉으며 순옥이 하고 불렀다 순옥도 가만히 제 팔 위에 얹은 협의의 팔을 내려놓고 일어나 나왔다 네 달이 좋아 오늘이 음력이 7월 열 아흘이에요 모래가 7월 기망이로군 네 벌써 여름도 다 갔지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벌레들이 우는데 저것 봐 물결소리 사이로 벌레 소리들이 울어온다 네 벌레들이 웁니다 아마 벌써 쓰르라미가 울 거야 그렇겠어요 바람이 없다 물결소리 do 쿵쿵하건만은 바람은 없다 한 소나기 내일 듯한 무더운 밤이다 그래도 하늘에는 뜬 구름장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참 세월은 빨라 벌써 벌레가 울다니 여기도 며칠 안 있으면 다들 가고 쓸쓸해지겠지 네 8월 스무 낳게 되면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가니까요 순옥인 세월 빠른 게 설치하나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몇 살 스물여섯이에요 스물여섯 나보단 열일곱 해 아래 내가 열 여덟 살에 딸을 낳았으면 순옥이 만할 테지 우리 한이가 살았으면 이제 스물한 살이겠어 한이가 죽은지도 벌써 십 년이나 되었어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이 되어 있는고 옥남은 남편의 윤에 전생한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한이가 사범부속 보통학교에 제복을 입고 란도제를 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대문으로 들어오던 것을 생각하고 추연해진다 순옥은 옥남의 추억을 깨트리지 아니할 양으로 한참 잠잡고 있다가 사모님 하고 불렀다 그 소리는 젊었다 응? 사모님 왜? 저를 딸로 알아주세요 한이 대신으로 순옥이 고마워 저는 한이를 보지는 못했어도 퍽 잘나고 재주 있었을 것 같아요 잘난건 몰라도 재주는 있었어 제 반에서는 늘 첫째고 아버지를 퍽 위했어요 퍽 딸고 얼굴 모습도 뭐 아버지 닮았었지 그렇던게 그만 죽었어 무슨 병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맹장염을 모르고 내버려 두어서 그것이 터져서 복망염이 되었다던가 입원해서 사흘만에 그만 그렇게 되었어 의사를 보였건만 그 의사가 잘 진찰도 아니해보고 괜찮다고만 해서 내버려 두었더니 하지만 다 제 명이겠지 바로 7월 열엿샛 날이야 아침에는 그 애가 말짱하게 정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나 이제 낳았어 아프지 않아요 이러고는 뭘 먹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니 글쎄 그날 저녁때 갑작스럽게 가고 말았어 정신없이 창가를 하나 부르고 창가를요? 응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좀 목소리가 떨리긴 했어도 아이 저를 어째 하나 하나 내가 엄마다 아버지도 계시다 해도 못 알아듣는걸 어두운 밤 쉬이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글쎄 이 찬미를 석절을 다 부르는구먼 정신없이 찬미 찬믿을 맺힐 때 급히 일어나 해 돋는 아침될 때 힘써 일하고 그 빛이 진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글쎄 이렇게 분명히 부른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 찬미를 좋아하셔서 늘 부르셨거든 그래서 네대살부터 한이도 그 찬미를 배워가지고 늘 부르더니 마지막으로 글쎄 그 찬미를 부르고 갔어 옥남은 한숨을 진다 순옥도 열두살 먹은 알르네가 그 찬미 부르는 광경을 눈앞에 그리고 몸이 오싹해진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혹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순옥이 네 괜히 이런 소리를 해서 안 됐어 아이 원 어미 마음엔 이런 이야기만 해도 좀 나을 것 같아 하지만 사람이란 부정한 거야 한이가 죽을 때에야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았지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앉아도 그 생각 누워도 그 생각 내가 죽기만 나면 그 애를 만나본다면 당장에 죽기라도 하겠어요 그걸 보면 황송한 말로 부모나 남편도 자식같이는 못한가봐 아주 못 견디겠는걸 꼭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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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도 안 선생한테 말도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할까 하고 생각하면 나도 뼈가 절여. 아마 이런 일이 세상에 둘도 없을 일이여든 둘이 있을 수가 있나 아무도 믿지도 아니할 거야. 어디 그럴 법이 있겠느냐고 누구나 그럴 거야. 하고는 옹남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손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들기면서 아까보다는 더 명랑한 음성으로 순옥이 하고 부른다. 네? 순옥이 그 심정은 아마 나 하나밖에 모를 거야. 이것이 내 주제넘은 말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안 선생도 모르실걸. 그럼 모르시고 말고 순옥이 동무 중에는 그저 박인원인가 원 그런이가 순옥의 이러한 심경을 아는 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더라도 내가 순옥의 심정을 아는 것과는 비길 수 없으리라고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아주 관계없는 제삼자가 아니어든 내 말이 우스운지 몰라도. 옹남의 말은 점점 흥분한 빛을 띈다. 안 선생 말씀이 사람의 모든 일이 인연이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이 옳아 나도 처음에는 안 선생의 인연이니 인관이 하는 말씀을 다만 비유로만 여기고 그렇게 그대로 믿으려고는 아니했어요. 첫째, 내 예수 신앙과 어그러지는 것 같아서. 어째 하느님 말씀에 어그러지는 이단만 같아서 믿으려고 아니했어. 그랬던 것이 이제와서는 차차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고 말고. 사람의 일은 모두 인연이야. 그날 말이야. 순옥이. 순옥이가 박인원이 하고 우리 집에 처음 오던 날 말이야. 순옥이 내 말 들어? 옹남은 푹 수그린 순옥의 관자눈에 손가락으로 꼭꼭 누른다. 네. 순옥은 마지 못하는 듯이 고개를 든다. 글쎄 그날. 처음 우리 집에 오던 날 말이야. 네. 글쎄 그렇게 고개 수그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요. 내가 이것을 벼르고 별나서 하는 말이야. 또 순옥이하고 단 둘이서 밖에는 못할 말이고. 또 순옥이한테 밖에는 못할 말이고. 우리 둘이 말이야. 순옥이하고 나하고 이 세상에 왔다가 맺어진 이상한 인연이여든 가장 큰 인연이고. 참 신비한 인연 아니야? 그러니 내 말을 좀 잘 들어요. 순옥이. 네. 잘 들어요. 그런데 좀 선선하시겠어요. 가운을 입으시지요. 순옥은 얼른 일어나 방에 들어가서 가운을 들고 또 아이들이 배를 내어놓지 아니하였는지 보고 나와서 나와서 가운을 옥란의 등 뒤로 걸쳐주고 그리고는 제자리에 와 앉는다.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이고 나니 순옥은 기운이 펴지는 것 같았다. 고개를 똑바로 들어서 달빛에 비친 옥람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있었다. 옥람의 수척한 얼굴에는 수녀의 얼굴에서나 볼 듯한 성스러운 기운이 돌았다. 순옥은 오늘 밤에 더욱 옥람을 높이 인식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질투의 감정을 잊어버린 여성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본 것 같았다. 그런데 말이야. 옥람은 순옥이가 평심이 되는 것을 보고 안심하는 듯이 빙글에 웃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그날 내가 밖에서 들어오니까 순옥이가 우리 집 대청에 앉았다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섰지 않았어? 좀 낯을 불키면서 자세히도 보셨어요. 순옥은 이런 말을 하고 웃을 여유까지도 얻었다. 자세히 본 게 아니라 글쎄 그게 이상하단 말이니까. 그게 인연이라니까. 순옥을 쳐다보니까 벌써 알겠는걸. 벌써 초면사랑 같지가 않단 말이야. 어디서 퍽 깊은 관계를 가지고 지나다가 어찌어찌 서로 흩어졌다가 오래 서로 찾던 끝에 옳지 이제야 만났구나 하고 만나는 사람 같단 말이야. 그래서 순옥이를 척 보니까 벌써 내 가슴이 설렜단 말이야. 똑바로 자백을 하면 반드시 그때 순옥이가 반가워서 내 가슴이 설렌 것은 아니야. 반갑다는 것보다는 도리어 무시무시하고 뭐이라고 할까? 일종의 불안이랄까? 경계랄까? 뭐이라고 해야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어째으나 나보다는 무척 힘이 강한 적수를 만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나요. 아이 참 우수어. 그게 아마 여자들이 동성끼리 간에 가지는 일종의 질투심일 테지. 사실 말이지 순옥이. 나는 순옥이를 첫 번 한 번 보고 강한 질투심을 느꼈어요. 저 사람은 필시 내게 있는 모든 화평과 행복과 자존심을 다 빼앗아갈 적일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옥이 정말이야. 이건 내 진정의 참회야. 옥남은 잠깐 말을 끊고 바다를 바라본다. 마치 지나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사랑과 같이 옥남의 눈앞에 전개된 달빛에 비친 바다는 곧 지난 3년간의 자기가 겪어온 마음의 바다였다. 눈앞에 보이는 바다에는 아침 저녁의 고요한 거울과 같은 바다가 있었던 모양으로 옥남의 마음바다도 그러하였고 또 눈앞에 보이는 바다에 때로 성난 검붉은 물결이 일어나던 것과 같이 옥남의 마음바다도 그러하였다. 여자의 마음바다를 뒤집는 폭풍은 질투인 줄을 옥남은 잘 알았다. 바다에 일어나는 폭풍은 오직 바닷물만을 뒤집을 뿐이요. 바다 그 물건을 깨뜨릴 수는 없으나 여자의 마음바다에 일어나는 질투의 폭풍은 등이 영혼을 둘러엎어 버리는 힘이 있음을 옥남은 잘 알았다. 질투의 폭풍에 몸째 마음째 부서져버리는 여자는 도리어 질투의 힘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질투의 제 바람에 부서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오직 질투의 폭풍을 이겨본 사람만이 질투의 힘이 어떻게 무서운 것임을 인식할 것이다. 저 큰 바다에는 폭풍이 일으키는 무서운 파도에 부서진 뱃조각들과 해골 조각들이 수없이 구르는 모양으로 인생의 바다에는 여자의 질투에 풍랑에 부서진 수없는 가정과 남녀의 조각들이 뒹구는 것이다. 폭풍에 살아남은 사람만이 오직 폭풍의 무서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양으로 애혹과 질투의 파손에서 면해 난 사람만이 능히 이 무서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욱남은 이러한 사람 중에 하나다. 순옥이? 하고 욱남은 바다로부터 고개를 순옥에게로 돌린다. 네?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순옥이 말을 해주기 전에 벌써 순옥이가 안선생을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순옥은 필시 안선생이 내게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랑을 만족시킬 사람이로구나 하고 즉각으로 알았어요. 순옥이가 안선생 곁에 있으면 나는 그만큼 안선생에게서 멀어지리라. 이렇게 순옥을 처음 대하는 순간에 직각이 된단 말이야. 나는 벌써 나이가 많은데 순옥은 젊고 나는 병이 있는데 순옥은 건강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야. 또 순옥은 나보다 얼굴도 잘나고 예술가 타입이고 또 뭐 이런 것뿐만도 아니야. 무옌지 꼭 바로 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어쨌으나 순옥은 안선생을 내게서 완전히 빼앗아갈 사람만 같단 말이야. 사모님 순옥은 옥남의 말을 참아 더 듣지 못하여서 옥남을 불렀다. 무슨 말을 할 양으로 불렀는지 저도 모르건만은 옥남의 말을 더 견디지 못해서 부른 것이었다. 순옥이 내 말을 더 들어요. 내 말을 듣기가 순옥에게 좀 거북할 줄도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순옥을 괴롭힐 양으로 하는 말은 아니야. 아까도 말했지만 전생부터 계속되어오는 순옥이하고 나하고 인연이 어떠한 결과를 내게 발생했나 그것을 말하라는 것이니까 순옥이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의무가 있어요. 순옥이 끝까지 들어줄 테야? 네. 끝까지 듣겠어요. 두 사람의 빛나는 눈이 서로 마주친다. 순옥도 옥남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끝까지 다 들으리라는 결심을 하였다. 서로 옥남의 말을 들어가다가 순옥의 마음이 도저히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서 심장이 터지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옥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다 들으리라고 결심하였다. 사모님 어서 말씀하세요. 제게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사정 두시지 말고 말씀해주세요. 처음에는 사모님 말씀을 듣자기가 퍽 거북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무슨 말씀이나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듣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는 저도 무슨 여쭐 말씀이 있을 것만 같아요. 사모님께서는 제가 여쭙는 말씀도 다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어서 말씀해주세요. 순옥은 이런 말까지 하고 옥남을 바라보았다. 옥남은 순옥의 얼굴에 전해 보지 못하던 매섭다고 할 만큼 날카로운 표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럼 순옥이 말을 듣고 말고 순옥이도 내게 하고 싶은 말이 퍽 많을 거야. 지나간 3, 4년 동안에 순옥이 마음속으로 나를 향해서 한 말도 적지 않았을 것이 아니야. 그러니 내 말을 다 듣고 나거든 순옥이도 속에 있는 대로 다 꺼내놓아요. 우리 둘이 이야기로 이 밤을 세워보자고. 하고 옥남은 저도 무슨 뜻인지 모를 웃음을 한바탕 깔깔대고 웃는다. 그러다가 제 웃음에 놀라는 듯이 얼른 웃음을 씹어 삼켜버리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순옥이를 보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나만이 아니어요. 안 선생도 첫 번 순옥을 보고서 나 모양으로 가슴이 설레셨던 모양이야. 글쎄 이러시는구먼 그날 저녁에. 순옥이가 다녀간 그날 저녁에 말이야. 선생님이 오시더니만은 순옥이를 간호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왜 그러느냐니까 선생님 말씀이 말이야. 순옥이가 아무리 보아도 간호부될 사람이 아니라고. 너무 미인이고 너무 인텔리라고. 그러시겠지. 그래서 내가 왜 순옥이가 곁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으시오? 하니까 위험을 느낀다고 그러시겠지. 그러다가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시에 간호부로 안 쓰는 것이 좋다고. 그러신단 말이야. 그러는 걸 내가 부쩍 우겼지. 그럼 더욱 좋지 않느냐고. 만일 당신 마음에 순옥에게 대한 사랑이 생기거든 한 번 실컷 사랑을 해보라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이나 내가 순옥이 때문에 한 번 크게 수양을 해보자고. 당신은 곁에다가 사모하는 순옥이를 두고도 사랑의 문지방을 넘지 않는 수양을 해보고 나는 또 나대로 가장 위험성이 많은 순옥을 당신 곁에 두고도 남편에게 대한 신임을 변하지 말고 또 질투에 열등 감정을 일으키지 않느냐는 수양을 해보자고. 이렇게 우겨댔지. 그래서 내가 우겨서 순옥을 병원에 있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 안 선생도 순옥을 처음 보시고 가슴이 설레신 게 아니야? 난 이것이 순옥이가 미인이 되어서만 그런 것이라고만은 생각지 아니해요. 역시 안 선생 말씀 맞다나 인연이라도 이만저만한 인연이 아니라 전생 다생에 깊이 깊이 맺힌 인연이야요. 여기까지 말하고 옥남은 말을 끊고 길게 한 번 한숨을 쉰다. 옥남의 말을 듣는 동안에 순옥은 숨을 쉬었는지 아니 쉬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쿵쿵쿵하고 제 귓속으로 들리던 심장 소리까지도 가끔 잊어버린 때가 많았다. 옥남이가 한숨 쉬는 것을 보고 순옥도 비로소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말이야 하고 옥남은 어성을 좀 떨어뜨려서 말을 계속한다. 그런지가 지금 3년이나 지나고 4년째가 아니야? 그동안에 만일 우리 세 사람이 안 선생하고 순옥이하고 나하고 말이야 마음 속속들이 깨끗하게 냉정하게 조금도 뜻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결한 감정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지냈다고 하면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참 인생의 미담이지. 그것이 성도의 생활이 아니고 무엇이야? 나도 은근히 한편으로는 지극히 파란을 기다리는 일종의 악마적 호기심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성도적 승리의 기쁨을 기대하였어요. 그렇지만 나는 마침내 성도가 못되는 것을 깨달았어. 순옥이 앞에 이런 말을 하기가 체면에도 안 됐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나는 그동안에 여러 번 안 선생을 의심해 보고 순옥에게 대어서 강한 질투도 가져보고 가지가지 평범한 여자가 가지는 열등감정이란 다 가져보았어. 또 곁에 사람들이 가만투나 이 사람 와서 이런 말 하고 저 사람 와서 저런 말 하고 그러지 않아도 건들먹건들먹 하는 내 마음을 뿌럭지부터 흔들어 뽑을 양으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않아? 그래도 겉으로만은 멀쩡하게 꾸며놓아요. 좋지 못한 소리하는 내 동물을 보고는 겉으로는 번드르하게 나는 남편을 민노라 또 순옥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하고 안 선생께 대해서는 순옥에게 관한 감정을 터럭만큼도 뻥끗한 일이 없었지. 물론 낯세게도 낸 일이 없었고 이를테면 내가 의식하는 위선자 노릇을 해온 것이지. 그러니까 아마 안 선생은 나를 마음이 깨끗한 아내로 아실 거야. 순옥이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남편을 속였다면 속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원체 벤벤치 못한 나로서야 이 밖에는 더할 길이 없었어. 남편을 속이는 것이 죄인 줄도 알지만은 큰일 하는 남편을 괴롭게 해드리는 죄보다는 낫다고 믿었어. 괴로워하더라도 마음이 악하게 생겨먹은 나 혼자나 괴로워하지 죄 없는 남편과 순옥이까지 괴롭게 할 것이 뭐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여든 그러고 또 내 생각이 하느님께 빌고 부처님께 비노라면 내 마음도 높고 깨끗한 무엇이 되어서 이러한 의심, 질투 같은 것 더러운 감정을 다 씻어버리고 가을 하늘같이 맑고 깨끗하게 될 날도 있으려니 그것을 믿고 빌어오기도 했고 여기까지 말하고는 옥남은 마치 말하기에 기운이 지친 사람같이 고개를 뒤로 젖혀서 교우에 기대어 버리고 만다. 사모님 괴로우세요? 아니 몸은 괜찮아. 누우시지요.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주무시고 내일 말씀해 주시지요. 순옥은 옥남이가 너무 흥분하여서 병이 더 칠 것을 두려워한다. 욕심 같아서는 옥남의 말을 들을 대로 다 듣고 저도 할 말을 다 하고도 싶었으나 옥남은 병인이요. 순옥이 저는 이 병인을 간호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인 것을 생각한다. 순옥의 말에 옥남은 기운 있게 고개를 들면서 순옥이 고마워. 그저 내 건강을 염려해서 내가 순옥의 그 진정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려던 마음에 먹었던 말을 순옥이한테 다 하고야 잘테야. 그러지 않고는 잠이 들 것 같지 아니한걸. 하고 일어서서 자기를 붙들어 일으키려고 제 곁에 와 선 순옥의 손을 잡으며 순옥이 잠깐만 더 앉아 내가 할 말을 생각하느라고 그러는 게지 몸이 곤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야. 하고 순옥을 순옥의 교회에 있는 쪽으로 떼민다. 그래도 너무 흥분하시면 안 되십니다. 지금은 지치는 줄 모르셔도 내일은 고단하실걸요. 하고 순옥은 옥남에게 떼밀리지 아니하려고 버티고 선다. 아냐 괜찮어. 또 설사 건강에 좀 해롭기로니 대수야. 몸보다도 영혼이 귀하지 않어? 나는 지금 순옥이 보고 이 말을 하는 게 내 영혼의 중대한 일이여든 이제 얼마 안이 남은 내 육체의 목숨을 가지고 내 더러운 영혼을 깨끗이 하는데 쓴다면야 금시에 죽기로 무엇이 아까워? 자 순옥이 안 자요. 순옥은 더 반항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와서 앉는다. 순옥이? 네? 순옥이는 내가 이번에 왜 갑작스리 원산을 왔는지 알아? 네? 순옥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바를 몰랐다. 순옥이는 내가 피서나 하러 온 걸로 알지? 네. 정양하시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 테지. 안 선생 보고도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번에 갑작스레 원산에 온 동기는 그것이 아니하여. 네? 질투를 못 이겨서 왔어. 네? 순옥은 눈을 크게 뜨고 놀란다. 순옥이야 놀라겠지. 안 선생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놀라실 거야. 그렇게 겉으로는 요조 숙녀같이 얌전을 빼던 년이 질투의 불길을 못 눌러서 원산으로 달아났다면 안 선생이 얼마나 놀라실 거야. 순옥인들 얼마나 놀라고. 질투라니요? 순옥은 제기를 의심한다. 그리고 갑자기 손발이 식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질투지. 순옥에 대한 질투. 네? 제게 대한 질투? 응. 안 선생과 순옥의 사이에서 지나간 3년간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 왔었구나. 적더라도 최근 한 1년 내에는 분명히 안 선생과 순옥의 사이에는 연애 관계가 생겨 있었구나. 하는 단정. 추정이랄까. 어째스나 그렇게 믿게 된 데서 생긴 질투야. 그러한 질투가 생기자 나는 중대한 결심을 안이할 수 없었단 말이야.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내 마음속에서 이 질투의 뿌리를 빼어서 불살라버리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나 자신을 파멸해 버리거나 파멸해 버린다는 건 죽어버린단 말이지. 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고 하면 만일 내가 이 질투의 뿌리 질투의 뿌리라는 것보다도 질투의 불길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는지 모르지. 이 질투의 불길을 가슴에 품은 대로 내 몸의 세상에 살아있다고 하면 필시 무서운 비극이 생기고야 말 것이 아냐. 안선생에게나 순옥에게나 또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 어린 것들에게나 필시 회복할 수 없는 큰 파멸을 가져오고야 말 것이여든 그럴 거 아냐. 그런데 나는 안선생을 사랑해요. 또 저 어린 것들도 사랑하고 또 아무리 내가 질투에 눈이 어두웠다 하더라도 순옥이를 미워할 이유는 털어 끝만치도 없단 말이야. 다만 이론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그래요. 내 감정이 순옥이를 미워해 지지를 않아 대로 이상하게 가련한 생각이 나고 애착심이 난단 말이야. 아마 이게 내 영혼이 아직 아주 썩어져서 아주 악해지지 아니한 고마운 증거인지 모르지. 그렇지 아니하면 설명할 수 없는 무슨 깊은 인연이거나 그러니까 내가 치할 길은 원산을 오는 것이란 말이야. 좀 멀리 떨어져서 조용하게 저를 석방도 하고 또 기도도 해서 내 마음을 가을 하늘같이 가을 달같이 내가 가을 하늘이란 소리를 여러 번째 했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던 것이 돼서 내 마음이 완전히 질투의 검은 구름에서 벗어나면 나는 승리자의 기쁨을 안고 도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만일 도저히 이 질투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최우수단을 취한단 말이야. 최우 수단 순옥의 말은 떨린다. 말만 떨리는 게 아니라 전신이 떨리고 이빨이 떡떡 마주친다. 등골에서는 얼음 냉수가 여러 줄기로 죽죽 흐르는 것 같았다. 달빛에 비친 옥남의 해슥한 얼굴이 순옥의 눈에는 마치 매서운 환영같이 보였다. 바로 몇 분 전에 그렇게도 성스럽던 질투를 잊어버린 여성의 얼굴이 어쩌면 저렇게도 우섭게 변할까 하고 순옥은 머리카락이 쭈뼛쭈뼛함을 깨달았다. 최후 수단이 하나밖에 더 있어? 죽는 게지. 돌아가시다 아니요? 살아서 죄를 짓느니 보다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 낫지 않아? 또 날같이 병든 몸이 그냥 두기로 얼마나 더 살 거야? 해수욕 한답시고 바다에 들어가 남기고 있으면 그만하냐? 그럼 누가 자살이라고 할 리도 없고 그저 몸 약한 사람이 아마 기운이 지쳐서 심장마비가 되었느니라 그럴 거 아냐? 어머나 사모님 하고 순옥은 참다 못하여 두 손으로 낯을 가리고 테이블에 엎어지듯이 앞으로 쓰러진다. 아니 순옥이 이봐 순옥이 네? 왜 내가 지금 그런다는 거야? 원산 올 때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단 말이지 이봐 순옥이 네 그제야 순옥이가 고개를 들고 침을 삼킨다. 아이 순옥이가 사뭇 어린애야 그러기로 그렇게 기겁을 할 게 뭐가 있어? 옥남은 순옥이의 손을 잡아당기며 웃는다. 그때에야 순옥은 다시 맑고 깨끗한 옥남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면 그 무섭던 얼굴은 어디 갔나? 순옥은 이렇게 생각할 때 또 한 번 전신에 소름이 끼침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진실로 옥남의 얼굴의 변화이던가 그렇지 아니하면 순옥 자신의 마음의 환상이던가 저는 도무지 그러신 줄 몰랐습니다. 순옥은 비로소 정신을 수습하여서 입을 열었다. 무엇을? 무엇을 몰랐어? 사모님께서 저 때문에 그처럼 괴로워하신 줄을 말씀하여 만일 그러신 줄을 벌써 알았으면야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 있을 리가 있겠어요? 벌써 제가 병원에서 나와서 안 선생님 안 계신 대로 갔지요? 저는 제가 그처럼 큰 죄를 짓고 있는 줄은 도무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니 큰 죄는 순옥이가 무슨 큰 죄야? 그럼 큰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저 하나로 해서 선생님 가정에 그처럼 큰 불행을 드렸다고 하면 그런 큰 죄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사모님 말씀을 듣고 나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금시에 제가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그동안 3년 동안에 선생님께와 사모님께 끼친 끼친 손해랄까 불행이랄까 도저히 보상할 수가 없어요. 사모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는 사모님 마음을 편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죽어버려도 아깝지 아니합니다. 저는 가슴이 아프고 미안하고 도무지 아니야 순옥이 내 말을 아직 다 안 들었어.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가 원산 올 때까지 가졌던 생각을 말한 것이야. 그러길래 내가 아까 말할 때에도 그랬었노라고 저랬 썼노라고 늘 대과거로 말하지 않았나? 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할 양이면야. 내가 순옥이 보고 이런 말을 하겠어? 안 하지. 내가 원산 올 때에는 그러한 생각으로 왔는데 말이야. 그것도 내가 원산 떠나는 날 어떤 내 동무가 와서 순옥이가 약혼했던 남자가 안 선생으로 해서 순옥이와 파혼이 되게 되어서 죽네 사네 한단 말을 한단 말이야. 그 밖에도 여러가지 세상 소문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만 내 약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지금까지 곧잘 누르고 왔던 의심과 질투의 불길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원산을 온 것인데 원산 와서 안 선생 하고도 단 둘이서 한 일주일 지내보고 또 순옥이 하고도 벌써 반달이나 지내는 동안에 나는 완전히 내 잘못을 뉘우쳤단 말이야. 그것은 사모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느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셔요? 아니 나는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야. 글쎄 내 말을 들어보아요. 끝까지 들어보고서 순옥이가 할 말을 하라고.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 아니야? 순옥이 괴로워 말아요. 순옥이가 잠시라도 괴로워 하면 내 마음이 아파. 순옥이 네? 난 순옥이를 사랑해. 진정이야. 난 순옥이를 사랑할 뿐 아니라 숭배해요. 나는 순옥이 한테서 참말 사랑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배웠어. 지금까지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나 저급하고 동물적이던 것을 깨달았어. 순옥이 네? 내 말을 들어? 네. 순옥이 네? 내 말을 믿어? 순옥이? 네? 지금 내가 순옥이게 하는 말을 하는 참해를 그대로 믿어줘. 응? 나는 이것이 하느님 앞에서 하는 말이야. 하느님께 여쭙는 참해의 기도와 같은 심정으로 하는 말로 알고 내 말을 믿어주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은 말이야 순옥에게는 대수롭지 아니한 말일지 몰라도 내게는 심이 중대한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내가 거듭난 자백이요 선언이여든 나는 이 선언을 내게 바른 길을 가르쳐준 순옥이 앞에서 반드시 한번 말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요. 그리고 순옥이로 하여금 내 거듭난 증인이 되어주기를 청하는 것이에요. 순옥이 내 말 들어? 네. 순옥의 혼란되었던 마음은 하늘에서 비춰오는 듯한 일종 거룩한 빛으로 안정이 됨을 깨달았다. 그 거룩한 빛은 옥람에게서 오는 것이었다. 사실 옥람의 얼굴은 더욱더욱 빛이 났다. 순옥이 내 그러한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원산에 온 내가 말이야 순옥이 하고 같이 있어서 순옥이가 하는 양을 본 뒤로는 마치 범뼛 받은 얼음장 모양으로 내 마음이 슬슬 녹아서 풀어진단 말이야. 처음 순옥이가 올 때야 옳지 순옥이가 어떤 여잔지 어디 좀 보자 하고 다소 악의를 품은 눈으로 순옥을 살폈을 거 아냐. 순옥이 용서해요. 나를 위하고 나를 아끼고 하는 생각 밖에 도무지 딴 생각이 없는 순옥을 비록 잠시 동안이라도 의심과 질투를 가지고 대했다면 그것이 지옥에 떨어질 죄가 아냐. 암 그렇고 말고 하고는 옥남은 한 번 한숨을 쉬고 나서 말을 이어 한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날 죄인을 아주 버리시지 아니하셔서 성신에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옥의 참모양을 보게 하셨단 말이야. 암 그것이 성신의 힘이지 내 총명일 수가 있어. 아까 말한 모양으로 순옥이 하고 하루 이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에 맺혔던 악의가 차차 풀려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순옥의 모양이 나보다 자꾸만 높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와 반대로 내 꼴이 점점 초라하게 아주 말 못하게 초라하게 변한단 말이야.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일종의 허무와 비해를 느낄 지경 이었어요. 그래도 모든 죄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모양으로 나는 다 으스러진 내 꼬락선이를 다시 주워 모아서 일으켜 세우고 순옥의 눈 같은 흰 모양을 진창 속에 쳐놓고 발로 밟아버려 볼 양으로 반항을 하고 발악을 해보았어요. 참 말 부끄러운 일이지. 그러나 마침내 나는 완전히 순옥의 발앞에 꿇어 업되지 아니할 수가 없는 때를 당했어요. 아이 그것이 어떻게나 고마운 순간일까 그야말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순간이었어요. 하고 웅남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는 듯이 말을 그치고 한숨을 쉬며 두 손을 마주지어 읍하는 모양으로 가슴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 모양으로 한참 허공을 우러러본다. 순옥이 네 그게 어느 순간인지 순옥이 알어? 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다. 순옥의 가슴속에 감격이 고여오름을 느낀다. 그것이 언젠고 하니 바로 비오던 날 저녁 내가 좀 열이 올라서 괴로워 하던 날 저녁 바람이 불고 물결 소리가 높고 그런 날 기억하지? 네 그날 저녁의 잠결에 웬 부드러운 손이 내 등을 스친단 말이야 깨보니 순옥이가 내 등에 손을 넣어서 가만히 땀을 씻기지 않았어? 그때가 새로 셋이야 내가 잠이 깨는 듯한 기척을 보고는 순옥이가 살그머니 빠져서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러고는 그 이튿날도 또 그 다음날도 밤 3시쯤 되면 순옥이가 내 곁에 와서 내 손을 가만히 만져보고 그러고는 가재로 손을 싸가지고는 내 이마에 땀을 씻고 그리고는 등으로 손을 넣어서는 등골에 땀을 씻고 그리고는 한번 가만히 한숨을 지고 그리고는 살금이 일어나서 순옥이 자리로 돌아가서는 아이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한번 더 만져주고 그리고는 기도를 하는 모양으로 잠깐 가만히 앉았다가 누워 자지 아니했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나는 얼마나 순옥이를 껴안고 울고 싶었을까 그때 순옥이는 천사와 같이 환히 빛이 났어 순옥이 몸에서는 사람의 몸에서는 맡을 수 없는 향기가 나고 그리고 그 손의 보드라움 따뜻함 순옥이 이것으로 나는 순옥의 찬 모양을 보았어 순옥이는 화식 먹는 사람이 아니라고 천사라고 관세음 보살님이시라고 밤중마다 그렇게 앓는 나를 염려하고 그렇게도 자비스럽게 도안 흘리는 내 몸을 아껴서 땀을 씻어주는 것이 이것이 어머니가 자식이겐들 이루 할 일이야 이것이 지어먹고 할 수 있는 일이야 사람의 마음으로는 못할 일이 아니야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밤중에 내가 잠이 깊이 들어서 모르는 날이 있었지 순옥은 하룻밤도 거르지 아니했을 거야 순옥이 이런 것을 보고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할 수 있겠어 이러한 순옥을 나는 날 같은 동물적인 여자와 같은 여자로만 여기고 의심도 하고 질투도 하고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하늘이 무섭지 않겠어 순옥이 이렇게 해서 나는 순옥의 참모양을 보고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배웠어 그때 벌써 내가 뛰어 일어나서 내 이마와 등의 땀을 씻겨주는 순옥의 발 앞에 엎드려 울기라도 할 것이만 많은 나는 그러는 것이 도리어 순옥의 거룩한 일을 깨트리고 더럽히는 것만 같아서 모르는 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순옥이가 잠이 든 뒤에 나는 순옥을 향하여 합장하고 울었어요 여기까지 말한 옥남은 음성이 떨리고 울음이 복받쳐 울음을 깨달아서 입술을 물어서 울음을 삼키려다가 마침내 흑흑 느껴서 운다 순옥 자신도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어서 한참이나 울다가 깜짝 놀라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옥남의 곁으로 가서 느껴오는 옥남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면서 사모님 사모님 우시지 마셔요 사모님이야말로 사람은 아니십니다 신이십니다 사모님 몸에 해로우십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 누우셔요 순옥이 하고 옥남은 어깨 위에 놓인 순옥의 손을 덥석 지어서 와락 잡아당겨 그 손등에 힘있게 입을 맞추고는 다시는 아니 잃어버리려는 듯이 가슴에다가 꼭 품는다 잊어버렸던 듯한 물결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한다 달이 벌써 서쪽으로 기울어서 집 그림자가 모래 위에 길다 옥남은 순옥에게 끌려서 방으로 들어왔다 순옥은 옥남이가 누운 자리가 편하도록 손으로 펴서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옥남의 곁에 앉아서 싸늘하게 식은 옥남의 손을 만지면서 열이 37도 2, 3분은 넘지 아니할까 하고 염려하였다 서창으로는 달빛이 무기장을 통하여 옥남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사모님 순옥은 옥남의 기분을 상할까 하여 잠깐 주저하다가 결심으로 옥남을 불렀다 왜 주사 주사 안 돼 맞으시지요 무슨 주사 좀 편안히 주무시게 흥분이 되셨으니 이 기쁜 흥분을 지금 상태를 언제까지나 계속하는 주사가 있다면 열 대라도 맞을 테야 그래도 벌써 밤이 자정이 넘었는데요 괜찮아 이 세상에서 백년을 살더라도 지금같이 기쁜 때는 다시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어 그동안도 순옥이가 와있는 동안 늘 기뻤지만은 내가 내 속을 순옥이한테 말을 걸고 나니까 더욱 기뻐요 내 영혼의 아무라 안돼도 그림자도 짐도 아무것도 꺼리끼는 것이 없고 끝없는 허공을 자유로 월월 날아 당기는 것 같이 그렇게 나는 마음이 가볍고 기뻐요 순옥이 이것이 재찜을 벗어놓은 기쁨일까 이 순간에 내가 이 몸을 떠나버린다면 나는 죄를 안 받을 것 같아 순옥이 이것이 다 순옥이 덕이야 순옥이 깨끗한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나를 지옥 속에서 구원해 내주었어 안만해도 순옥이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의 모든 욕심을 떠났으니 벌써 사람은 아니지 뭐야 그 허영이란 네가 순옥이를 이러한 순옥이를 알고 사랑하는 것일까 그저 아름답고 재주있는 한 여자로만 알고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순옥이도 몸이 여자로 생긴 것을 보면 여자는 여자겠지만 벌써 여자의 마음은 떠난 걸 순옥의 마음속에도 애욕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 질투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순옥이는 어떤 남자를 이성에 대하는 욕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어 이를테면 보통 여자들 모양으로 생물학적 사랑을 할 사람 같지는 않아 순옥이는 벌써 사람들의 생물학적인 모든 욕망 에서는 초월한 사람만 같아 관세 관세 보살 관세 과 같이 무슨 방편으로 짐짓 여자의 몸을 쓰고 사람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난 신만 같아 사람들이 보기에 순옥이 얼굴이 저렇게 아름답지만은 순옥이 마음에는 그것은 임시로 쓴 흙으로 만든 가면일 거야 아무 때 벗어던져도 아깝지도 않을 마치 톨스토이 이야기에 미카엘 친구가 구둣집 머슴의 탈을 쓴 것 모양으로 나는 순옥이가 이 세상 어떤 남자하고 연애를 했다고 하면 순옥이 입으로 그 말을 하더라도 안 믿을 테야 어떤 임금님의 어여쁜 딸이 병신 거지와 연애를 했다면 믿을까 몰라도 나는 남자 중에 그런 사람을 하나 보았지 그것은 안선생이고 그리고 여자로는 순옥이야 순옥이 내 말 들었어? 옹남은 고개를 숙이고 앉은 순옥의 손을 잡아당긴다 네 다 들었습니다 순옥이 내 말이 옳지 내가 순옥이를 바로 보았지 제 생각에는 지금 사모님이 하신 말씀은 제게 관한 말씀이 아니고 사모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저야말로 사모님을 그러신 어른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만일 그 말씀이 다 저를 위한 말씀이라면 절도로 그런 여자가 되라고 훈계하신 말씀으로 믿어요 저는 사모님의 이 훈계를 잘 받아서 지켜갈 테야요 제가 이렇게 미고 하지만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일생 두고 수양하면 그런 여자가 될 것도 같아요 아무려나 저는 사모님께서 지금 마음이 편안하시고 기쁘시다니 그것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사모님께서 저를 그처럼 사랑해 주시는 뜻을 깊이 깊이 가슴 속에 새기고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처럼 꺼정 보시겠어요 앤 동책에는 당치도 아니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순옥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 떨어진다 아니 아니 만일 겸사가 아니고 순옥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다 순옥이가 순옥을 과소평가하는 거야 또 순옥이 자신을 모르는 거고 마음이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이 매양 그런 법이지만은 그로부터 한 시간쯤 되었다 잔다고 눈들을 감고 있기는 하였으나 옥남이와 순옥이나 잠이 들리가 없었다 모두 오늘 밤에 생긴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자기네 생각에도 그것은 인생에 흔히 있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여름바다 깊은 밤 달빛을 받아서 영혼의 노래를 중얼거리는 물결소리를 반주로 연출된 이 극의 한 장면이 두 사람의 가슴에 깊이 깊이 인이 박힘을 깨달았다 물결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벼이 울리고 뜰까 벌레소리가 끊이락 이르락 기울어 가는 달 그림자가 고요히 고요히 시간의 벌판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었다 이때 순옥이 자 하는 옥남의 소리가 울렸다 네 아직 안 잡니다 도무지 잠이 안 들어 순옥이는 또 주사를 놓는다고 하겠지만 괴로워서 잠이 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잠이 안이 오는 거야 이대로 영원히 영원히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어 순옥이는 안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기뻐서 잠이 아니 와요 사모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셔서 순옥이 네 그런 인삿말은 말어 아니에요 인삿말씀이 무엇입니까 정 말씀입니다 순옥이 네 순옥이가 정말 나를 믿고 사랑해 네 그러면 순옥이 내 원을 들어줄 테야 무슨 원이십니까 무슨 원이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해드리겠어요 꼭 그러지 네 옥남은 우통을 반쯤 일으켜서 새아이 건너로 순옥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 말이야 하고 협의와 정의의 자는 얼굴을 보고 나서 이 새아이 하고 한숨을 지운다 순옥도 자리에 일어나 앉으며 네 하고 옥남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아이들과 옥남의 얼굴을 번갈아 본다 어미 생각에 걸리는 것은 자식 밖에 없거든 네 내게는 이 새아이가 유일한 이 세상에서의 보배야 그러시고 말고요 정의는 아직도 핏덩어리니까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협의하고 윤희하고는 잘 길러서 잘 가르치기만 하면 한앗 구실들은 할 것 같아 어미의 제자식 보는 눈을 믿을 수는 없지만은 어미는 변변치 못해도 저의 아버지는 피하 좋지 아니한가 그러면요 협의 윤희는 말씀할 것도 없고요 정의도 벌써 어른 같은 걸요 하고 순옥은 3년 전에 병원에서와 삼청동에서 처음 협의를 볼 때 이를 기억한다 이제는 벌써 협의가 11살 윤희가 9살 그때는 갓난이던 정의도 벌써 4살이다 순옥이가 보기에 아이들은 다들 선량하고 또 영리하였다 그럼 그런 말이야 순옥이 안만해도 내가 오래 살 것 같지를 않아요 고작 해야 1년을 넘길 것 같지가 않아 사모님 사모님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차차 건강이 회복되시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내 죽을 날을 내다보는 것 같아 또 우리 친정집이 40을 넘겨 사는 이가 별로 없어요 어머니만은 환갑을 넘기시고도 아직 살아계시지만 그렇다고 다 그야 그렇지 그렇지만 내가 내 병을 아는걸 아무려나 나는 앞으로 얼마 못살아요 그런데 말이야 나는 죽는 것은 무섭지 않어 웬일인지 젊었을 때도 죽는 것은 도무지 겁을 안 냈어요 내가 죽으면 어린 것들 데리고 안선생이 어떡하시나 그것만 걱정이었지 나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아주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할런지 몰라도 별로 살 욕심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는 안선생도 사업의 기초도 잡히시고 이제는 내가 살아서 먹을 것을 벌어야 할 것도 없고 다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이 아이들이야 그것도 다 어리석은 생각이겠지 다 저희들의 분복이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일이겠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자신의 내일 일도 내가 알 수 없는 것인데 자식도 남이어든 다른 목숨의 장래일을 염려한다는 게 다 어리석은 일인 줄도 알지만은 어미의 정이란 본래 어리석은 것이어든 내가 턱 죽으면 저것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지만 생각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얼마 못 산다 하면 이 아이들이 마음에 걸린단 말이야 글쎄 사람의 일이야 알 수 없습니다마는 돌아가시기는 사모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글쎄 죽는다 치고 말이야 십상팔구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내가 순옥이한테 청할 게 무엇인고 하니 내가 죽거든 이 아이들을 다 맡아서 길러달란 말이야 그렇게 해줘요 순옥이 글쎄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이라고 말씀 여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함하고 대답하면 그만하냐 순옥은 실로 무엇이라고 대답할 바를 몰랐다 지금까지 명랑하던 마음이 좀 흐려지는 듯함을 깨닫는다 내가 죽거든 네가 내 자리에 들어서라 하는 듯한 옥람의 말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지 순옥은 갈팡질팡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순옥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전정이 구만리 같은 남의 색시더러 내가 죽거든 아이들을 길러달라는 말이 노역게 듣자면 노역게도 들릴게야 내가 죽거든 내 대신 들어와서 괴모가 되어달라는 말같이도 들리고 하지만 순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내가 친동생 같이 또 딸 같이 순옥을 생각하길래 그리고 믿기로 말하면 친동기나 자식보다도 더 믿길래 내가 이 말을 하는 줄도 알 거 아니야 순옥이 그렇게 알지 네 고마워 순옥이 고마워 그러니까 내 청을 들어달라고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는 것도 같지만 만일 순옥이가 원한다면 안선생과 혼인을 해도 좋아요 그러면 안선생도 얼마나 행복되실 거야 하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할 말이 아니고 아무려나 순옥이가 이 애들 보호자만 되어주면 나는 안심이야 만족이고 또 똑바로 말하자면야 순옥이가 안선생과 혼인 못할 것은 무엇 있나 내 생각에는 두 분이 꼭 맞는 배필인 것 같아 그저 한 가지 흠은 안선생이 나이가 많고 전실 아이가 셋씩이나 있는 것이지만 순옥이가 그거 생각은 안 하겠지 아이 사모님도 그런 말씀은 마셔요 왜 그런 숭언말씀을 하셔요 숭언말씀 그게 왜 숭이야 숭언말씀 아니고요 개서도 숭언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내가 죽은 뒤에 순옥이가 안선생하고 혼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숭한 것은 무엇이 있어 안선생님은 제 선생님이셔요 언제까지든지 제 선생님이셔요 제게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주신 어른이시니 선생님이시죠 세상에 선생님에게 더 높은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선생님께 대해서 꿈에라도 연애니 혼인이니 하는 생각만 해도 무험하고 황송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인이란 저와 대등한 사람하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하고 혼인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순옥이 말해오라 내가 높이 생각하는 어른하고 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야 만일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독일 거야 과연 그럴 거야 부부란 인생으로서 중요한 제도이겠지만은 결국 생물학적 관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참된 기초위에 선 부부라야만 종족 번식의 큰 직책과 국민 문화의 보존자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까딱 잘못하면 애용만족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니까 참 그래 인생의 관계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원성을 가진 것이 사제 관계일 거야 예수와 인류 부처님과 중생 그것이 다 사제 관계니까 하긴 그래 사제 관계가 제일이야 사제 관계 이상의 관계가 없어 가깝기로나 영원하기로나 그래 임금 스승 어버이라고 했지 참 그래 그런데 나는 사제 관계라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거든 그래 선생님과 제자 그걸 부부관계에 비길 수가 있나 스승과 제자 어버이와 아들 딸보다도 더 중한 관계야 그래 그러니 세상에 부모 처자를 가진 사람은 저마다이지만은 마음으로 이 어른은 내 스승이시다 정말 선생님이시다 할 만한 선생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제 관계란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을 지경이고 이 모양으로 옥남은 혼잣말 모양으로 중얼거리더니 문득 고개를 번쩍 들며 순옥이 하고 부른다 네 순옥은 지금까지 옥남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한마디 빼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리고 옥남이가 어떻게 두뇌가 명석한 사람인 것을 탄복하고 있었다 그럴 뿐더러 제가 속으로는 어렴풋이 그러한 이치를 생각하면서도 아직 이름지어 분명히 가리지 못하였던 것을 옥남의 말로 하여 그 관념을 분명히 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자기가 안빈에게 대한 사모의 정에 관하여서였다 순옥이 나는 이제야 분명히 순옥이가 안선생을 사모하는 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 전에는 순옥이가 안선생께 대해서 사랑 연애라는 사랑 말이야 그러한 사랑을 가지면서도 처지가 처지가 되어서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립게 나가는 것이라 생각했어 순옥이를 단순히 젊은 여성으로만 본 거지 그리고 순옥이가 날마다 속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안선생의 곁에 있으면서 용하게 참는다고 그 참는 것이 거룩하다고 사랑해서 안덜 사람에 대해서 운지방을 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순옥을 장하다고 여겼어 순옥이 뿐 아니라 남편인 안선생께 대해서도 그만큼 밖에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야 그러기에 사람이란 남의 일을 제 정도만큼 밖에는 모르는 거야 제 마음 생긴 이만큼 밖에는 모르는 거란 말이야 순옥이는 안선생을 남성으로가 아니라 스승으로 사모하고 안선생은 순옥을 여성으로가 아니라 제자로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몰라보았단 말이야 나는 일생에 그러한 감정을 경험해 본 일이 없거든 나는 남자면 남자 남자면 남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생기는 사모하는 정은 연애 이렇게밖에 생각할 힘이 없었단 말이야 그랬어 그럼 꼭 그랬어 순옥이 그렇지 내가 바로 생각했나? 사모님 말씀을 듣고 저도 알아진 것 같아요 순옥이 네 순옥이는 언제부텀 안선생을 사모했어? 열네살부터며 어떻게? 책을 보고? 네 열네살부터? 네 그럼 십이년? 십삼년 질세? 네 안선생을 만나기는 그날 나한테 오던 날이 처음이고? 네 그래 처음 만나 뵈니까 반가워? 네 어려서부텀 한번 뵈었으면 했거든요 그래 안선생 곁에 있고 싶어서 학교도 그만두고 간호부가 되었지? 네 순옥은 이마가 가슴에 닿도록 고개를 숙인다 아이 참 정성이 끔찍도 해 그래 안선생 곁에 있으니까 기뻐? 네 3, 4년이 되어도 도무지 변하지 않아? 쉽거나 더 간절하거나 선생님 곁에 매시고만 있으면 선생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늘 하고만 있으면 기뻐요 더 바라는 것도 없고요 일생이라도 선생님을 매시고 있고 싶어? 네 하고 순옥은 잠깐 주저하다가 그래도 일생 선생님을 매시고 있을 복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왜 평생 14살 먹은 어린 계집애대로 있지를 못하나 그런 생각이 늘 나요 이렇게 커다란 계집애가 되고 보니 모두 선생님께랑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때에는 협의와 윤희가 부럽고요 제가 선생님 따님으로 태어났으며 일생을 매시고 있기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따님은 못 되더라도 왜 선생님의 먼 촌 조카라도 못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후회는 아니에요 다 제 인연이 박힌 것이라고 이만큼이라도 선생님을 매시고 있게 된 것만 제 분에 넘는 큰 복이라고요 그렇게 황송하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도 간절하게 선생님을 사모할까 나도 그런 감정을 경험해 보았으면 옥남은 한참 멀거니 무엇을 생각하다가 수노기 하고 누웠던 몸을 일으킨다 네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내가 죽거든 아주 안선생을 일생 매시고 살라고 나는 불허한 말이 아니야 진정이야 사모님 그런 말씀은 다시는 제게 하지 마세요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은 커녕 그런 생각만 하시고 계시더라도 저는 다시는 병원으로 아니 갈 테에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그런 일은 커녕 그런 생각도 아니 할 테에요 만일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1초 동안이라도 일어나는 때가 있다면 그때는 벌써 저는 저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만일에 불행이 있어서 사모님께서 무슨 일이 생기셔서 아이들을 절대로 돌봐 달라고 하시면 그것은 하겠어요 그렇지만 알았어 알았어 순옥이의 뜻을 잘 알았어 순옥이의 새로운 한 면을 내가 또 분명히 발견했어 자 우리 자 이제 순옥이 순옥이 잘 자 사모님 안녕히 주무세요 너무 오래 말씀을 하셔서 괜찮아 이제는 베개에 머리만 붙이면 곧 잠이 들 것 같아 순옥이 마음 놓고 자 나 잠드는 거 기다리지 말고 네 자요 안녕히 주무셔요 또 밤중에 내 땀 씻어줄 생각도 말고 네 염려 마셔요 아차 새로 한시를 치네 어디서 땡 하는 시계 소리가 들린다 순옥이 네 우리 늦도록 자 일찍 일어나지 말어 네 하기야 이 장난꾼들이 가만히 있나 순옥이 잘 자 네 어서 주무셔요 이튿날 아침 바다에 안개가 끼다가 해가 올라오는 대로 살살 거쳤다 바다는 금으로 갈아 놓은 거울과 같이 잔잔하고도 아름다웠다 실로 옛날 이야기에나 나올 듯한 아침 경치였다 순옥이가 순옥이 제가 기도를 올리는 동안 옥남이는 잠깐 기도를 올렸다 순옥은 곁에 옥남이가 와서 선 것을 보고 놀랐다 어느새 일어나셨습니까 제가 나오는 소리에 잠이 깨셨어요 아니 순옥이 순옥이 기도 소리에 잠이 깨웠어 하고 옥남은 순옥을 보고 웃었다 제 기도 소리에 순옥은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기도한 것을 생각하였다 응 순옥이 기도 소리가 하늘에까지 울렸거든 내가 못 들어? 순옥도 그제야 웃었다 아하의 사모님도 참 오늘은 아침 경치가 좋기도 해 하늘과 바다가 온통 금빛이야 참 그래요 저는 이런 아침 경치는 처음이에요 나도 아마 이런 아름다운 아침은 1년에도 몇 번 안 될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몇 년에 처음이 아닐까 그런 공상도 했어요 아마 꼭 이런 경치야 영원에 한 번뿐이겠지 아이 사모님은 시인이셔 그렇게 생각하면 시인인가? 그러면요 아이 저 해 저 해가 구름 속에서 나왔어 네 참 그 구름들이 모두 구름이 아니라 오색 무엇이랄까? 비단이래도 말이 안 되고 무지개라도 말이 안 되고 글쎄 말씀이야요 불타는 것도 같고 그런데 그 빛이 마치 볼 새가 없이 변해요 그래 잠시도 단 두 순간도 같은 대로 있지를 않지? 네 변화 그것이에요 아이 저 보아요 저 해에서부터 바로 우리 앞에까지 금빛 길이 닿지 않았어? 바로 우리 앞에까지 네 아이 참 요한 묵시록에 있는 새 에루살렘길 같아요 길이 앤통 금이고 그러기로 어쩌면 저렇게도 길 같을까? 금빛 모전을 깔아놓은 길이야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걸어오실 길인가? 우리더러 하느님 나라로 걸어오라 하시는 길인가? 순옥이 나는 저 길을 걸어가고 싶어 저 금빛 물결 위로 저 길이 닿는 곳까지 걸어가고 싶어 거기를 가면 필시 모든 더러운 곳 없고 깨끗한 것만 있는 하늘나랄 거야 안 그래 순옥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저러한 금길이 있건만은 언제나 늘 있건만은 우리가 그 길을 본 채 아니하고 어두운 가시밭 죽음의 그늘로 걸어가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사모님께서 분명 저 금길을 걸어가십니다 저 하늘나라 길을요 순옥이야말로 아 제가 어떡해요 아니야 순옥이는 분명 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야 순옥이 네? 협의랑 윤희랑 정의랑 저 애들을 꼭 순옥이가 이끌고 하늘길을 걸어가줘 응? 바다의 금빛과 하늘의 오삭빛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천지는 예사천지로 되어버렸다 아침에 영광스러운 찬송과 기도가 끝나고 예산날의 일이 시작된 것이었다 엄마! 하고 정의의 소리가 나고 협의와 윤희도 잠을 깨어서 덜어는 옥남에게 덜어는 순옥에게 메어 달렸다 옥남과 순옥은 아까 생각하던 하늘길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보았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큰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는 순옥의 찬미 소리가 밑에서 울려 올라오는 것을 옥남은 듣고 있었다 순옥은 부엌에서 옥남을 위하여 토스트를 구우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옥남이도 젊었을 때 즐겨 부르던 이 찬미가가 불러보고 싶었다 그래서 목소리를 아껴가면서 한절을 불렀다 순옥이도 부엌에서 옥남이 노래소리를 들었다 옥남이는 지난 밤에 잠이 부족하였건만도 이날 매우 기분이 상쾌하였다 아침도 어느 날보다 많이 먹고 또 맛나게 먹었다 그날 점심때 순옥은 집에서 점심을 차리고 있었다 토마토랑 고구마랑 감자랑 이런 것으로 비린 것 들지 아니한 양식을 만드는 것이었다 우유와 달게 알만을 넣은 청초하고 싱싱한 안식교인식 요리를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순옥의 집이 몇 해 동안 순환에 있을 때 안식교 선교사의 집에서 먹어보고 배운 것이었다 순옥의 어머니가 안식교의 세례를 받은 관계로 순옥의 오빠 영옥과 순옥인의 형제도 안식교인이었다 다만 술을 좋아하고 한실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제하고는 순옥의 가족은 모두 안식교인이었다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절대로 안식할 것을 명하기 때문에 순옥인의 형제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로 곤란을 당하였다 영옥은 마침 졸업시험이 토요일에 걸치게 되어서 그것을 쉬었기 때문에 졸업이 문제가 되었으나 마침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 덕으로 신앙 문제를 중히 여겨서 추후 시험을 치르기를 하에 주어서 낙제만은 면한 것이었다 이러한 안식교의 엄격한 종교생활이 순옥이와 및 그 형제들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큰 힘을 준 것은 말할 것이 없다 깨끗한 생활 하느님다운 생활 성경대로의 생활 이것이 안식교도들의 생활의 목표여 준칙이었다 순옥은 비록 안식교의 교리 중에서 여러 가지 점에 대하여 신앙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생활 방식만은 순옥의 것이 되고 말았다 이래서 순옥은 안식교의 채식주의를 좋아한다 순옥은 선천적으로 살생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그 할머니에게서 받은 것인지 모른다 순옥이가 열 살도 다 되기 전에 돌아갔지만은 순옥의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연부를 모시는 이었다 순옥의 기억에 그 할머니는 비린 것을 자시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손자들을 보고도 살생을 해서는 못 써 살생을 많이 하면 내 생에 병이 많은 법이야 이러한 말과 저 소가 우리 조상인지도 몰라 날 짐승들도 다 한두 번씩은 우리 부모나 형제가 되었던 중생들이다 다들 악업을 치어서 저렇게 축생보를 받는 거야 이러한 말도 하던 것을 기억한다 순옥이가 특별히 그 할머니의 기엄을 받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순옥에게는 그 할머니는 퍽 소중하게 보이는 기억이었다 이런 것이 다 합해서 순옥은 안식교식 채식 요리를 좋아하는 것이다 순옥이가 감자를 삶아서 깨고 있을 때 대문에 달린 방울이 울었다 순옥은 앞치마를 두른 채로 콧등과 이마에 땀도 씻지 아니한 채로 현관에 나가보았다 아이고 언니 순옥은 거기 인원이가 찾아온 것을 본 것이었다 언니 언제 왔수? 아침차에 인원은 순옥의 모양을 훑어보며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인원은 경쾌한 송고식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것은 흰 바탕에 초록줄이 있는 산뜻한 감이었다 아침차에 오고 그래 이제야 날 찾는 거야? 하고 순옥은 앞치마에 손을 씻으며 눈을 흘겼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거든 4년생 수영연습을 시키란다고 그래 텐트 치느라 무엇 하느라 어디 떠날 수가 있어? 아무려나 올라와 근데 뭘 하는 거야? 적고를 하고? 점심 차려 이제는 또 식마오 노릇까지 하나? 하다가 인원은 문득 안 박사 부인이 안에 있지는 아니한가 해서 고개를 흠짓하고 말끝을 죽인다 순옥은 그 눈치를 알고 안 계셔 아이들 데리고 바다에 나가셨어 그럼 이따 올 테야 하고 인원은 끄르던 구둣꾼을 도로 매려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올라와 순옥은 인원의 손을 잡아 끈다 점심 차린다면서 어디를 올라오란 말이야 부엌으로 부엌으로? 이제 또 나를 남의 집 부엌으로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부엌이면 어떠? 부엌 댁이 찾아온 손님이니 부엌으로 들어간다? 인원은 순옥을 따라서 부엌으로 들어간다 순옥은 곧 감자 으깨던 것을 계속한다 인원은 그 재죽기 있는 눈으로 부엌 속을 한 번 휘 둘러보더니 어 또 그 알량한 안식교 요리야? 하고 킁하고 지어서 코웃음을 한다 왜? 알량은 왜? 그럼 알량 아니고? 언니는 얼마나 잘한다고? 그러니까 난 숙제 안 하거든 그래 이거 만인 잡술 거야? 만임이라니? 순옥이 주인 땡 만인 말이야 아이 언니도 그 조그만 몸뚱이에 어디다 그런 재담을 다 넣고 댕기요? 곧잘하네 인제는 요리집 쿡으로도 가도 순옥이 먹을 걱정은 없군 아이 언니도 그런 입심 부리지 말고 이 고구마 껍질이나 좀 벗겨주 인제 또 일을 시키는 거야? 이건 벗겨서 뭘 해? 인원은 손을 씻고 쪄낸 고구마 껍질을 벗기기 시작하면서 이건 벗겨서 무엇 하는 거야? 그것도 으깨지 으깨는 것밖에 모르는구먼? 왜 다 알지? 또 무얼? 지지고 벗고 채도 치고 묻히기도 하고 옳아? 인제는 엄엄 다 됐네? 인제는 어디 아범이나 하나 얻어가지 않해? 아이 참 언니 그 일 어찌 되었어? 그 일이라니? 아니 그 언니 혼인일 말이야 흠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혼인을 해? 누구 좋으라고 라니? 사내들이 장가 돌고 싶어서 상성들을 하는 걸 보니깐 혼인이란 사내들 좋은 일이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아이 참 아이가 아니야 그렇지 뭐야 그러니까 난 심사로 시집 안 갈걸 아 참 순옥이 응? 순옥이 애인이 왔다지? 내 애인? 응 순옥이가 사랑하는 이 아니라 순옥이를 사랑하는 애인 말이야 허영이? 그래 어디 왔어? 여길 왔어? 응 이제 순옥이 또 큰일 났어 왜? 왜라니 그 화상이 가만히 있을 거야? 또 길바닥에서 오 여왕이어를 부르지 않을 거야? 혹은 일하던 손을 잠깐 쉬고 그러기로 이제 또 설마 흥 잘 설마겠어 나하고 한 차로 왔는데 한 차로? 오늘 아침 차로? 왜 아니야 내가 착간에 자리를 잡으러 댕기느라니까 글쎄 화상이 아 박 선생님 이러고는 내 짐을 빼앗아서 제 옆자리에 놓는구먼 제가 길쪽으로 비키고 나를 창밑자리를 내어준단 말이야 그러니 할 수가 있어? 앉았지 그래서? 순옥은 달걀을 까서 저어서 거품을 낸다 허 그 화상이 날 자리를 좀 빌려주고는 자리세를 단단히 받는단 말이야 자리세라니? 자꾸만 이야기를 하자는구먼 그 지지한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겠어? 순옥 씨 이야기지 뭐라고? 자기는 그처럼 순옥 씨를 사랑하노라고 순옥 씨는 자기의 생명이라고 왜 그 문학 청년들이 하는 소리 아니었어? 그저 그 소리지 그래서? 그런데 순옥 씨가 마음이 돌아서고 보니 자기는 몸은 아직도 살아서 돌아다니지만은 죽은 목숨이라고 산 송장이라고 산 송장이라고? 응 그래서 내가 이랬지 왜 아주 돌아가시지 아니하셨어요? 허 선생이 아 나는 나의 여왕을 잃고 죽노라 하고 좋은 신화 한 편 쓰시고 돌아가시면 순옥이가 그때야말로 허 선생을 생각하고 울 게 아니하여 죽는다 죽는다 말씀만으로만 그러시지 그 헛방을 누가 믿어요? 이렇게 말했지 아이참 언니도 말도 잘도 했어 내 속이 다 시원하오 그래서? 그러니까 뭐래? 아 박 선생님 허영이가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아니합니다요 그러겠지? 아 그래서 언니 뭘 했어? 언제 그렇게 하셔요? 그랬지 그래? 언제라고 기아는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내가 활동말똥이시로군요 그러니까 이 화상말이 순옥 씨가 정말 암박사와 연애를 하는 줄만 확실히 아는 날이면 박 선생님은 허영이가 죽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단 말이야 아이참 그래서? 그래 내가 허 선생께서는 아직도 순옥이가 암박사와 서로 사랑하는 줄 모르셔요? 그랬지 아 언니도 그건 다 무슨 소리요? 순옥은 기가 막혀서 감자 으깬 것과 달걀과 크림과 버무리던 것을 놓고 우뚝 선다 왜? 내가 거짓말했어? 인원은 순옥을 노려본다 뭐 언니가 날 보고 불어 그러는 게지? 불어는 왜? 고지곳대로 한 말이지 아유 언니가 미쳤어 순옥은 시무룩해진다 어떻게? 이 고구마도 으깬다지? 내가 좀 으깨줄까? 인원은 으깨는 그릇에다가 껍질 벗긴 고구마를 담고 힘껏 으깨기를 시작하면서 어서 일이나 해 멀거니 섰지 말고 괜히 점심 늦는다고 마님한테 쫓겨나지 말고 아유 언니 정말 허영이 보고 그렇게 말했어? 내가 안선생을 사랑한다고? 그럼 순옥이가 안선생을 미워한다고 말했어요 알았나? 아유 그렇게 남 애먹이지 말고 그러지 않아도 허영이가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데 언니 입으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우 언니가 한 말이면 다 내 말로 할걸? 순옥은 대단히 걱정이 되는 모양을 보인다 글쎄 어서 일이나 하면서 내 말을 들어봐 그럼 어서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작자가 펄펄 뛴단 말이야 아직도 순옥이를 단념을 못한 모양이여든? 아 가버린 나의 이미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시를 짓고 어디다가 그런 시를 지어서 내었나? 못 봤어? 그동안에 난 것도 100편은 될 거야 신문을 안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이 허영이란 양반이 펄펄 뛰면서 그게 정말이냐고 어디서 들었느냐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 내가 세상에 다들 그러지 않아요? 그랬지 그러니까 화상이 그래도 그 말은 니게서 들었느냐고 대라고 자기는 사생관계가 되는 일이라고 작자가 죽는다는 소리는 퍽은 내세우지 제까짓게 열 번 죽기로 저희 어머니밖에야 누가 눈이나 깜짝할 줄 알고 내 그런 숙은 그래도 하도 믿길래 내가 허선생은 왜 내가 순옥이하고 친한 줄 모르시오? 이랬지 언니도 점점 고약한 소리만 하네 이를 어째 그러니까 이 작자가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정말이야 아주 잿빛이야 그 군이 순옥이를 사랑하기는 무척 사랑한단 말이야 사람은 양징이야 좀 못나서 그렇지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주 파랗게 질리는 걸 아주 사상이야 눈이 다 고다지고 그런 걸 보니까 아직도 순옥이에게 다소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야 그리고 제 말마따나 순옥이가 생명인 모양이고 말이야 바로 제 따위가 백년을 살기로니 어디서 또 순옥이 같은 예쁜 여자를 만나볼 거야 죽여주 하고 물고 누러지는 것이 상책이지